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19년 베이애리에서 만난 즐거운 메이커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가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도마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종이로 만든 도마뱀인데 실제로 입으로 막 소리도 내면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2018년도에 종이로 만든 해굴로 춤추는 아저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페트병의 플라스틱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번쩍번쩍 LED도 들어옵니다. 할아버지의 여러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방학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명 지구에서 우주여행하기라고 붙였는데 말스, 주피터, 오리온 등 우주에 관련된 간판들을 구글 지도에서 먼저 검색한 후에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 할아버지의 프로젝트인데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어깨에 자신이 만든 로봇을 메고 다니는 메이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과거엔 3D 프린터 회사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제품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 이번에는 너도나도 3D 프린터를 활용한 작품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프린터와 마이크로 비트로 이렇게 조종되는 로봇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천에다 직접 출력물을 프린팅해서 멋있는 옷을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천의 형태에 따라 또는 모양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프린터 출력물을 테스트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이전에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의 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에도 나왔던 팀인데 작품 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블 머신인데 3D 프린터를 서포터 없이 한 번에 출력하게 일부러 디자인한 마블 머신입니다. 저 보면 트리들이 다 서포터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바디로 출력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형 프린터가 전시되는 게 아니라 대형 프린터로 만든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옆면에는 출력한 결이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오리지널 프루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필라멘트들인데요. 특히 이 미스틱 그린이라고 하는 색은 빛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테스트해보고 싶은 필라멘트입니다. 오이준트입니다. n n